인천시 행정감사에선 조직개편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자주 바꾸기보단 내실을 다지고 상벌을 정확히 구분하라는 건데, 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시행 목표인 인천시 조직개편 핵심은 민생기획관 신설입니다. 민생정책 발굴과 관리가 중요 업무로 유정복 시장이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 초 신설한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단은 국제협력국으로 다시 출범합니다. 제외동포 이주민 정책 발굴을 넘어서 투자 유치와 관광 육성 등을 맡게 됩니다. 시의회는 다만 개편이 너무 자주라며 내실 다지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피로감도 상당할 것 같다. 아무래도 시민과 약속한 공략을 이행하거나 여러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다수 발생하는 게 있고, 또 불가피하게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앞서 시는 문화체육국 명칭 변경과 인천대로 담당 부서 이관 등과 일반직 증원 개편안도 제출해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의원들은 조직 개편은 필요하지만 젊은 세대 공무원과의 소통, 혁신 개혁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과 보상도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MZ세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창의성에 관련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평가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저희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더 핵심 과제를 발굴하거나... OBS는 행안부를 시작으로 한경국 교육청, 여성가족국 등 주요 감사를 다음 주까지 평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